불의의 명곡 가정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저 김경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다음날 너무 많이 놀랐어요. 진짜. 주변에서 전화 동료 가수 동생들이 왜 형 김경호 치면 왜 뒤에 아모르 파티가 떠 이러는 거예요. 한번 과감하게 해볼까 하고 시도했던 게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좋아할 줄은 그래서 굉장히 보람됐어요. 진짜. 고 이용훈 선생님의 광화문연과 선곡했습니다. 모든 대중들이 어떤 취향에 따라 누구는 이 멜로디를 좋아하고 아니면 다른 멜로디를 좋아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대중의 취향이란 말이에요. 무색해질 정도로 한 대 모을 수 있는 멜로디를 만들 수 있는 사람. 그런 분이 이용훈 씨 같아요. 광화문연과를 과연 김경호는 밴드 색채를 담고 과연 어떤 반전을 줄 것인가. 이 기대는 풀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맨 마지막에 반전 아닌 반전이 좀 있습니다. 오늘 이용훈 선생님의 광화문연과 준비했습니다.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김경호 화이팅! 첫 번째 무대 김경호입니다. 김경호 화이팅! 김경호 화이팅!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이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미쳤돈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겸에다 향긋한 오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광화분 대가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미쳤돈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겸에다 눈 덮인 조그만 겸에다 겸에다 눈 덮인 조그만 겸에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눈 내린 광화된 내가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든 세월을 따라 떠나가라지만 언덕 밑 정동필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답게 저길만 눈이 살아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.